먼저 코스피 알아보겠습니다. 정은정 차장님. 일단 시장 자체가 오늘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업종들이 약하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럴 때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업종이라고 해야 될 거는 건설업종이 그래도 조금 더 기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서울 쪽이나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건설주 업종들이 조금 강한 모습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나오면서 어쨌든 건설업종에 대한 건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건설 관련주들이 조금 눈에 띄게 올라가지 않을까, 실적 도전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동안 사실 최근에 어쨌든 정권이 바뀐다라는 투표 대선 결과 이후로 중소형 건설주들이 시장에 빠지면서 낙폭이 컸었었는데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서 중소형 건설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형 건설주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주 역시도 어쨌든 이번 정권에, 새롭게 바뀌는 정권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은 비록 대부분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DLENC나 삼성 엔지니어링만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 나머지 GS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소폭 다 빠지는 모습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빠질 때 어쨌든 시장에 기대가 되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부 정책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설주뿐만 아니라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하고 어쨌든 수주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건자재 업종들도 반드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 그 다음에 건자재 업종도 눈여겨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타피어로 굳이 꼽자라고 하면 건설주 쪽에서는 GS건설 GS건설 같은 경우 지난해 실적이 상당히 좋지 못했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한 6,46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한 8,700억 정도로 지난해 대비해서 약 40% 정도의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될 것이라고 보이시기 때문에 GS건설을 타피어로 뽑겠고요. 건자재 업종 중에서는 아이스 동서, 아이스 동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이 계속 우상행하는 그런 실적이 나오는데 주가가 상당히 좋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지만 회사의 문제 때문에 주가가 좋지 못했던 게 아니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받으면서 조정이 나오면서 아이스 동서도 약간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시장이 좀 괜찮아지고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다고 하면 아이스 동서도 현재의 주가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책주인 건설주 그리고 건자재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건설주에서는 GS건설, 그리고 건자재에서는 IS동서 이렇게 탑픽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비대면 진료가 급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실시가 된 지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관련해서 관련주들도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관리가 될까요? 네, 오늘 또 새롭게 말씀하셨던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인데요. 지금 인성 정보가 8.9%, 소프트센이 8.1%, 그리고 비트컴퓨터가 4%에 관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이 이번 정권에 왔던 아이디 쪽의 화두 그리고 이슈이기 때문에 그 화두는 종목들이 정권 초기에 어찌 보면 그 정책 테마주로서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우리가 집중 좀 해야 되는데 원격 진료도 좀 그럴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재 좀 언급을 해주셨듯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 원격 진료가 상당히 좀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2020년 2월 이후에 비대면 진료가 총 352만 건 정도 진행이 됐는데 만 3,252개소에서 일평균 5천 건이 넘는 비대면 진료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비대면 진료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도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된다 안 된다 상당히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 코로나에서 많은 것들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앞당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어떤 간소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원격 진료가 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일단 인식 후회에서 자라 3CPA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신설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처별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와 어떤 표준화 작업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공공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통합을 하고요.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대국민 행정 서비스 단계에 간소화에 어떤 적용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인데 그 간소화에 어떤 예를 들게 되면서 부위원장이 잘 아시겠지만 사례로 원격 진료 부분을 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디지털 플랫폼 공공 데이터 이 부분에 의해서 어떤 정보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을 때 가장 먼저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원격 진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총회의 아마 이 원격 진료 관련해서도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태어들처럼 강한 시세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지켜봐야 되자니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 이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서 원스톱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페이퍼리스 진료라든지 어떤 처방체계를 원격 진료를 통해서 좀 간편하게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휴로 해서 아침 쪽에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아마 이 원격 진료로 포함한 앞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도 아마 모멘텀이 좀 확대가 되는지 이런 여부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위드 코로나가 돼도 비대면 진료는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원격 진료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정 차장님. 위드 코로나 말씀하셨는데 위드 코로나 하면서 어쨌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저는 상승하지 않을까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월요일부터 21일부터 해외여행 자가격리 의무가 사라졌는데 이로 인해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지금 급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커머스 업체나 홈쇼핑 등으로 인해서 유럽, 미주 등의 해외여행 상품들이 판매가 활기를 띄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주 일요일 20일에 CJ 온스타일에서 진행한 하와이 패키지 상품이 1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그 사이에 1,200통의 전화 문의가 들어왔고 판매 금액도 한 90억 정도, 70억 정도 넘게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면 어쨌든 한 2년 동안 어쨌든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억눌려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폭발의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시안항공 같은 경우 지난해 3년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916억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흑자됐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올해는 지난해 916억에서 95% 가깝게 늘어난 1790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폭발적인 성장도 어쨌든 현재 주가에서 더 레벨업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 다시 한번 어쨌든 아시안항공 주가가 17000원대에서 지지를 해주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어쨌든 181선, 201선, 중장기 어쨌든 2평선을 돌파하는 모습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주가는 다시 한번 재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수업사항을 보신다라고 하면 최근에 외국인들과 기관이 약간 순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오늘 빠지면서 2만 450원, 2만 5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 넘게 빠지긴 하지만 이렇게 빠질 때일수록 오히려 포트에 더 담아가는 특히 리오프닝 관련해서 타픽주로 아시안항공을 꽂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리오프닝 중 다른 중도 괜찮긴 하지만 아시안항공을 일두로 해서 어쨌든 포트에 담아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심주로 아시안항공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주가 레벨업이 예상이 되고 오늘 하락세지만 이 조정 시에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는 그런 전략을 취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교 팀장님. 네 저는 이지바이오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잘 아시피 우크라이나 관련된 테마 저랑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뭐 비료지란지 사료주 이런 것도 강하겠지만 다음 테마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잘 아시아시피 개소소 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국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일단 먼저 움직인 게 비료주가 움직였고 그리고 이 국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동물용 사료 가격이 현재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용 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시간차를 두고 또 이제 앞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동물용 사료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양계라든지 돈용 농당 쪽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동물용 사료는 어쨌든 축산업계 쪽 같은 경우는 원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또 당연히 재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본다면 동물용 사료 가격이 가게 상승이 이 돼지고기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닭고기 가격 쪽으로 전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물론 이지바이오를 사료 관련지도 볼 수 있겠지만은 마니카 FNG라든지 그리고 이 팜스토리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돈육이라든지 그리고 양계 관련지로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동물용 사료 가격이 돼지고기 상승 그리고 닭고기 상승 쪽으로 한번 이어서 보자는 관점에서 이지바이오를 준비를 좀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돈육 선물 가격이 최고점이 2021년 5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되면서 당시에 뭐 이 곡물 가격이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쇠고기 소기 가격도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다시 한번 2021년 5월 달 부근으로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11달러에서 현재 그 행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돼지고기 동물용 사료에서 돼지고기 가격적으로 또 모멘탐이 넘어가게 된다면 이 정고점인 120달러를 또 돌파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테마에 대한 준비를 하자는 관점에서 이지바이오 준비를 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하고 나은 다음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625원까지 가격이 내려온 상황인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는 5,450원에서 5,55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7,000원 그리고 손질가는 5,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테마 준비 측면에서 이지바이오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7,000원, 손질가 5,2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